안녕하세요. 저는 울림엔터테인먼트에서 엉뚱함과 허당미, 그리고 뽀짝함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 참의자 막내인 연습생 김동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축구 개인기인데요. 제가 평소에 축구를 많이 좋아하고 또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답니다. 그럼 귀엽게 봐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공이 저를 떠나가도 끝까지 쫓아가듯이 저도 1등이랑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쫓아가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모습은 물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울림엔터테인먼트를 응원하는 인피에이트 김명수입니다. 이번 프로듀스X101에 울림엔터테인먼트 연습생들이 참가한다고 하는데요. 문준호, 황윤성, 주창욱, 김동윤, 김민서, 차준호. 이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듀스X101 화이팅! 울림엔터테인먼트를 응원하는 인피에이트 남우현입니다. 이번 프로듀스X101에 울림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이 참가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듀스X101 첫 방송과 함께 투표가 시작되니까요. 울림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 문준호, 황윤성, 주창욱, 김동윤, 김민서, 차준호. 야 많다. 6명 연수에게 투표를 꼭 부탁드립니다. 울림 화이팅! 프로듀스X101 화이팅! 당신의 소녀에게 투표하라. 프로듀스X101 화이팅! 울림엔터테인먼트를 응원하는 인피에이트의 동호입니다. 예이소! 프로듀스X101 첫 방송과 함께 투표가 시작됩니다. 울림의 연습생 문준호, 황윤성, 주창욱, 김동윤, 김민서, 차준호에게 투표해주세요. 연습생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동호도 열심히 응원할 거고요. 울림 화이팅! 프로듀스X101 화이팅! 에비에이트 화이팅! 솔로 가수 장동호 화이팅! 나를 막지마! 막지마!